우리는 온 힘을 다해 바르고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늘 나를 낮추고 드러내지 말며 너무 많이 모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을 삶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 베풀고 나누고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베푸는 사람으로 살자. 누구에게라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멀리 볼 곳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될 것이다. 늘 나를 다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하늘 아래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자의 처음과 끝임을 잊지 말자. 나는 돈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는다. 돈은 정말 중요하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게임의 룰을 모른 채 게임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밥이냐 존재냐. 밥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와 가치를 찾으면 많은 비극이 발생한다. 그러니 밥을 먼저 해결하라. 마음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다. 내 경험상 밥을 먼저 해결하니 존재의 가치는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내 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 인생의 전반부가 먹고 살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분투한 시기였다면 후반부에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나는 이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정식임을 믿는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 잘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라. 그리고 인생이 익어가는 어느 시점부터는 삶을 즐기고 찬미하고 인간적으로 깊어져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삶과 세상의 골목골목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나와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잘 산 인생이 아니겠는가. 재테크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다. 그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족과 이웃, 꿈과 목표, 놀이, 지식, 예술, 철학, 사랑, 공헌 등 가치가 그것이다. 우리의 삶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목표보다 훨씬 보람있고 즐겁고 가치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2. 매일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4. 아침 긍정학원으로 열정을 꾸준히 유지했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 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했다. 8. 16시간 간헐 단식, 채소 발식했다. 건강해졌다. 9. 독서, 사색, 상상, 글쓰기를 매일 하여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